아우 아프고 나서 이렇게 자두 하나를 자두도 안 먹었는데요. 이렇게 잘 먹어요. 아 이리 가 하나를 다 먹어요. 아우 아까도 반개 먹었네요. 아우 원래 먹고 힘내가지고 놀자 형아들하고. 이걸 안식일날 오후에도 또 성경학교 하니까 거기 가서 막 뛰어놀자. 친구들하고. 잘 먹네. 이틀 그냥 열이 심하더니 입맛을 잃었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먹네. 자두 하나 다 먹네. 진짜 자두 잘 먹는다. 아우 아우 잘 먹네. 할머니 나 먹었네. 아우 잘 먹네. 다른데 자두보다 비가 와서 달지 않는데. 사실 다 먹었어요. 다 먹는데 볼려서 아주. 씨 없는대로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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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 자두 이렇게 맛있게. 아 아직 아닌데. 자. 자 깁도 조금 닦고 마져먹고 하나 다 먹었어 자 가자 손도 씻고 오 떠져 가자 우리 참새 보러 가자 야호 레츠 고 고구마 껍질 갖고 고구마 또 먹어 엄마야 봐봐 그거 하나 다 먹거든 고구마도 참새는 껍질 주자 가자 껍질 잘잘하게 썰어서 갖고 가자 우리 하율이가 먹으니까 힘나네 왜 떨어 그런데 왜 그러지 기다리고 있죠 지금 근데 참새 줄 거 지금 여기 고구마 껍질 잘라 갖고 왔어요 좋아요 참새 먹이자 우리 이제 자두도 먹고 고구마도 먹었으니까 힘나죠 좋아요